저는 시설결혼을 담당하는 송일근입니다. 이번 준비는 18회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 난이도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찬세가 될 겁니다. 제가 찬세라고 하면 항상 쉬웠습니다. 그래서 합격하기에 조금 편안한 해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딸 때는 운때가 좀 맞으면 쉽겠다고요. 운때가 나쁘면 항상 어려울 때 시험을 계속 치는 분이 있습니다. 한 해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떨어지니까 다음에 안했다고 안했지만 다음에 쉽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울 때 공부하고 이런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좀 17회보다 난이도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점이 17회 시험 때는 출제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확 바뀌어가 들어가는 바람에 출제 경향이 약간 바뀌는 바람에 조금 난이도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격률이 전국의 합격률이 1차 합격률이 8. 몇 프로밖에 안 나왔으니까 보통 한 2, 30%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난이도를 너무 높인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신 항상 시소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행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1장 총론부터 해서요. 제일 처음이니까 기본적인 용어 베이스를 잡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에서도 시험이 한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제1장 총론 파트, 건축구조편에서 제1장 총론 파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지는 3폐지 되겠죠. 3폐지. 그래서 총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용어. 요거는 16회 때 출제가 한 번 되었습니다. 16회 때. 그래서 작년 경우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좀 준비를 조금 하십시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1번의 구조부제, 내력부분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외우시면 안 됩니다. 외우면 돌아버립니다. 그거 외우다가. 그래서 이 법정 용어 외우시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구조부제, 구조부제 또는 내력부분이라고 칭하는데 내력부분, 내력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건축물의 기초, 벽, 기둥, 바닥판, 지붕틀, 토대 이런 것 나오는데 이런 걸 안기하는 것은 시험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조부제라는 것은 이걸 구조부제라고 칭합니다. 자, 우리도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도 힘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힘을 못 쓰는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은 덩치만 좋고 힘 못 쓰는 사람도 꽤 많죠. 에이, 여러분들 안 보셨습니까? 간혹가다 이 사람 신체는 좋은데 일하라고 하면 대기 못하고 힘을 못 쓰는 분도 있죠. 자, 그와 같이 이 구조부제 내력부분은 이거라고 보시면 되요. 이런 하중, 하중을 갖다가 지지할 수 있는 부분 또는 부담할 수 있는 건 하중을 지지. 그래서 하중을 지지 또는 전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부제라고 보면 됩니다. 지지할 수 있는 부제 이것을 칭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제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부제 여기에서 이 부제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 부제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요소를 갖다가 부제라고 합니다. 건축물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팔, 다리, 머리통, 똥빼 못해서 이렇게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건축물을 구성하는 요소를 부제라고 하고요. 부제, 예를 들어서 벽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있죠. 이런 것을 부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때 이제 부조부제라는 것은 쉽게 이겁니다. 이 건물을 봤을 때 이 칸막이 벽의 경우 있죠. 지금 이 교실하고 저 교실을 나누기 위해서 칸막이 벽을 쳤죠. 맞죠? 그런데 이 칸막이 벽은 힘, 하중을 갖다가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안 하는 부제죠. 얘는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얘는 띄어내도 되고 우리 사람으로 보면 저 배 여기에 뭐 가지고 있죠? 기름덩이 가지고 있죠?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얘가 있으면 힘이 더 세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뼈대는 하중을 지지하죠. 그래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부제를 우리가 구조부제 또는 내력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중을 지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있는 부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부제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옛날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11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부제의 적은 측면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부제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에 반대 개념이 되는 것이 반대 개념. 그러면 비구조부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비구조부제라고 칭합니다. 비구조부제. 그래서 비내력부분이 되겠죠? 비내력부분. 그래서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것. 반대 개념이 되는 게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중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지지할 수 없는 부제 없는 부제는 없는 부제가 비구조부제인데 그러면 이거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비구조부제, 비내력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벽 중에 바로 비내력벽이 해당이 됩니다. 비내력벽. 보통 이 벽을 나눌 때 벽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벽.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십시오. 아무 벽이나 철거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가다 아무 벽이나 철거하는 분들이 간혹가 돼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 부동산에 대해서 할 때 간혹가다 벽을 때려부숴가지고 원룸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안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정책을 빨리 판단해야 되죠.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맞죠? 신도시 개발 안 한다 카죠. 이제 대형 도시 개발 안 한다 카요. 여기는 천천히 나타날 겁니다. 일단은 강남부터 일어나야 되죠? 강남이 넘치면 넘치면 이제 딴 도로 가야 되니까 서서히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벽의 부분인데 이 벽 부분은 벽은 내력벽이 있고 비내력벽 개념이 있습니다. 내력벽과 비내력벽. 그래서 힘의 전달상 보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력벽은 함부로 철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력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철거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벽은 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입니다. 지지할 수 있는 벽 이것을 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힘에 대해서 힘력자 힘을 지지할 수 있는 거 이 하중 힘을 갖다가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러하지 못한 벽을 비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것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출제할 때는 이 용어를 길게 출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중의 지지 여부에 대해서 시험을 물은 형태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비내력벽에 해당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칸막이벽. 칸막이벽이 바로 이 비내력벽에 해당이 됩니다. 칸막이벽.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어떤 실의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나중에 설치하는 벽을 무슨 벽? 칸막이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칸막이벽이 아닙니다. 건축물을 구축할 때 있죠? 지을 때부터 벽을 설치한 것은 칸막이벽이 아니고요. 나중에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뭐다? 칸막이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비내력벽에 해당이 됩니다. 하중을 지지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이 이런 장막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막벽. 이 장막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장막벽이라 칭하는가만 이 장막벽의 개념이 되는 것은 이것을 장막벽이라고 칭합니다. 이 뼈대가 있는 건축물에 벽돌이나 벌로까지 벽돌 벽을 쌓은 벽을 장막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동독과 서독 사이에 베를린의 중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동베를린, 서벼린의 중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베를린 장막을 했죠? 자유공간하고 사회주의 공간을 나눈 벽이었죠. 그래서 이 장막벽이라는 개념은 뼈대를 짜놓고 나서 나중에 옛날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어떤 아파트였는가 하면 80년도까지 지어진 아파트들에 보면 뼈대를 짜놓고 나서 벽돌로 집을 했죠. 최근 아파트들은 어떻게 됩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올라가죠. 옛날 그 벽을 장막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벽이라는 것은 뼈대가 있는 이 구조에서 나중에 이 조적이라고 합니다. 짤조차, 쌀조차가 해서 조적벽입니다. 조적벽. 뼈대가 있는 구조에 우리가 이 조적벽. 조적벽을 우리가 장막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벽돌벽 같은, 벽돌자리나 아니면 블록으로 쌓은 겁니다. 이것을 장막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장막벽. 베를린 장막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사용한 것. 이것을 장막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리는 안 옵니다. 잘 안 올 겁니다. 거의. 그래서 아마 또 언급해도 아마 여기서 언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칸막이 벽은 바로 이런 비구조부, 비내력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거기에 주요 구조부가 나옵니다. 주요 구조부는 이거는 보통 건축법에 나오는 용어죠. 건축법에 나오는 주요 구조부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내력벽, 기둥, 바다, 보, 지붕틀, 주계단 해가지고 나옵니다. 총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력벽하고 내력벽 그리고 보, 지붕틀 순서는 이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다, 주계단 그리고 기둥 총 6가지입니다. 이것이 주요 구조부입니다. 주요 구조부. 자, 주요 구조부는 왜 발생이 됐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주요 구조부는 재난입니다. 특히 이 하재시, 하재란 재난의 기준을 잡아서 측정했습니다. 건축물의 부재 중에 하재가 발생했을 때 그 부재가 붕괴되면 굉장히 건물의 위태로운 것들을 법에서 6가지를 정리해놓은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보세요. 최하층 바닥이 아니고 그냥 바닥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해놨죠? 거기 보면 사잇기둥이나 최하층 바닥, 자금보, 차양 이런 거 나오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주요 구조가 아니라 최하층 바닥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하층 바닥의 경우는 땅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하재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발생해도 붕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층이 있죠? 지금 한 층, 두 층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여기서 하재가 나서 불이 가해지면 위층의 바닥이 붕괴될 수 있죠? 그런 것은 주요 구조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도 아니죠? 기초. 기초는 땅, 예를 들어서 기초는 주요 구조부에 안 들어가 있죠? 기초. 기초는 땅 속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 여섯 가지를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아는데 조금 힘든 용어가 이거예요. 이거 보하고 내력벽은 여기에서 설명해 드렸고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 그러면 내력벽과 비내력벽 구분하는 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거 구분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전공하고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건축과 내가 물어보니까 모르는 학생들 많아. 4년 뒤에 대학교 나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럼 내력벽과 비내력벽 구분하는 점은 이겁니다. 건물을 부조물 뼈대를 짜 올라갈 때 설치되는 벽이 내력벽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뼈대 골조를 짜놓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공사하면서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벽은 비내력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라고 보시면 되죠. 비계는 기름 지방 덩어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 나왔어요. 나중에 찌는 거예요. 나중에 많이 드셔가지고 차곡차곡 저축하는 거죠. 맞죠? 그런 것이 비내력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쉽게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주변에 기둥이 있는 건물이 있고 기둥이 없는 건물이 있죠. 맞죠? 최근에 건물들 보면 기둥이 없는 건물의 벽은 내력벽입니다. 기둥이 없는 건물은. 그런데 기둥이 있는 건물의 벽은 거의 내력벽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이 건물에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는 건물은 거의 이런 벽들이 전부다 무슨 벽이다? 비내력벽입니다. 하중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 기둥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둥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둥이 있는 건물의 내력벽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계단실 있죠?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 있는 쪽 있죠? 그 벽이 내력벽이에요. 혹시나 안전을 위해서 지진이 약간 흔들린더라. 그럼 어디로 뛰십니까? 계단으로 빨리 뛰시면 됩니다. 그가 제일 튼튼해요. 건물이 잘 붕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사시고자 하면 명심하세요. 흔들림이 있더라. 혹시나 우리나라에 지진이 안 오는데 혹시나 혹시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어디로 뛰셔야 됩니까?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로 뛰면 안 된다니까요. 엘리베이터로 뛰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가동이 중단되면 안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하재가 나면 엘리베이터로 절대 뛰면 안 됩니다. 철판 통구이 됩니다. 철가방 속에 통구이 됩니다. 절대로 엘리베이터로 뛰면 안 돼요. 비상신은 항상 어디로 간다? 계단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본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항상. 살기 위해서. 보시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내륙벽 받고 그 다음에 이 보의 개념 보라는 것은 자, 이겁니다. 보통 그림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에 12페이지에 보시면 자, 거기 기둥이 있죠? 기둥 나오죠? 거기에 이제 큰보라는 글씨가 있죠? 큰보. 그리고 작은 보에서 보가 나옵니다. 보. 그러면 이 보는 사실 큰보가 있고 작은 보가 있습니다. 작은 보가 있는데 보통 앞으로 보하면 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보를 이야기합니다. 얘를. 큰보를 이야기합니다. 큰보. 작은 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큰보를 이야기합니다. 보. 보는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보는 자, 강에도 있었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 하면서 수중보 많이 들어봤죠? 가로질렀잖아요. 맞죠? 강을 가로질러 지나갔죠. 그래서 이 수중보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큰보는 이 큰보는 이 기둥하고 기둥과 이 기둥을 연결하는 이 수평부제입니다. 수평부제가 바로 자, 큰보의 개념입니다. 큰보.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야 됩니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제가 큰보입니다. 그러면 자근보는 이 보하고 보를 연결하는 겁니다. 큰보와 이 큰보를 갖다가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이 보를 갖다가 자근보라고 칭합니다. 자근보. 자근보라 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2차가 더 벚꽃한 데서 나오면 보하면 바로 무슨 보다? 큰보를 뜻합니다. 큰보. 그러면 자근보는 왜 주요구조보야 이거는 주요구조보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큰보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근보가 만약에 하재로 인해서 파괴되더라도 큰보가 지탱을 해주거든요. 큰보가 있기 때문에 자근보는 파괴돼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보는 주요구조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저거 많이 봤어요. 옛날 드라마에 보면 꼭 누가 목매달아 죽습니까? 하여튼 누구 목매달아 죽는 경우 있죠. 어디에 목매달아 죽습니까? 집에서 대들보 들어봤죠? 대들보에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그 대들보, 보, 보. 수평부제라는 겁니다. 보. 그래서 이 보의 개념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 계단은 아는데 여러분 이제 이 주계단 이 주계단이란 것은 자 이것을 주계단이라고 칭합니다. 오계계단은 주계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계계단은 그러면 주계단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계단이라고 합니다. 보통 주통로로 사용이 되면서 바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에스컬레이터 계단 대신 에스컬레이터 같은 걸 설치하는데 어? 계단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청에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다가 어? 계단이 없어지면 이거는 주계단이 아닙니다. 그럼 바로 피난청까지 바로 다이렉터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직통계단이 주계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 주계단은 주의하실 것이 오계계단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오계계단 오계계단은 주계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보통 계단이란 것은 건물의 수직 상하 수직 통로를 뭐다 계단이라고 칭하는데 그때 계단은 오계계단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계계단을 빼고 바로 피난청과 직화로 내려오는 것을 주계단 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을 주계단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요 구조 서부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봤고요. 아마 2차에서 시험이 나올 겁니다. 우리 1차에서는 잘 안 내더라고요.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냈습니다. 다른 데는 냈는데 혹시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번 봐두세요. 외우시려면 이 순서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쉽답니다. 서울대상의 안기법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서울대상 서울대상도 시험 쳤었어요. 졸업하신 분 몇 분이 있어요. 제가 두 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안기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안기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안기하시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부재력 나와요. 부재력 부재력 또는 응력이라고 칭합니다. 응력 부재는 이야기했죠. 앞에서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부재력이 부재력 부재력 또는 응력이라고 칭하는데 그러면 용어상 이렇게 해놨죠. 부재력은 하중 및 외력에 의해서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이나 힘 모멘트 전단력 비틀림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다른 거 아니고 쉽게 이겁니다. 이런 부재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부재가 있었습니다. 구조부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기둥이든 벽이든 그러면 여기에 작용되는 힘이 작용이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축방향력 나오죠. 축방향력 축방향력에 대해서 먼저 잡읍시다. 축방향력 이 축방향은 이것을 축방향이라고 합니다. 축방향은 어떤 이런 부재가 있었습니다. 말뚝이나 통나무가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 단면의 중심 이 단면의 중심 이걸 보통 그 도면의 중심을 이걸 도심이라고 합니다. 이걸 도심이라고 칭하는데 이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이 선을 갖다가 이 선을 갖다가 축방향이라고 해요. 이 방향이 축방향력 축방향이라고 침대 축방향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부재가 있을 때마다 길이 방향의 도심 중심을 연결하는 선이 있죠. 이것이 축방향입니다. 축방향 축방향으로 작용되는 뭐다? 힘 이것을 축방향력이라고 합니다. 축방향은 축방향으로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것을 축방향력이라고 합니다. 축방향력 축방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이건 축방향력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옛날에 보면 여성분들은 무거우면 짐을 들고 다닐 때 어디에 이었죠? 머리에 이었죠? 머리에 무겁게 오이고 위에서 막 누르죠? 이게 바로 축방향력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축방향력에는 어떤 힘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축방향력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이 이게 이제 16회 때 냈던 건데 인장력하고 압축력이 있습니다. 인장력과 압축력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장력, 압축력 시설개론 처음 하신 분들은 와 이상한 용어가 많이 나왔어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인장력과 압축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장력 이라는 것은 자 이겁니다.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력에 어떤 부재가 있을 때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얘는 이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잡아당기는 힘은 인장력이고 인장력이고 압축력은 누르는 힘입니다. 어떤 부재가 있을 때 이렇게 누르는 힘 그래서 이 누르는 힘을 갖다가 압축력이라고 합니다. 압축력 인장력, 압축력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고무줄이 있는데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겼습니다. 잡아당기면 이건 뭐다? 인장력입니다. 인장력 고무줄 잡아당기요. 옛날 초반에 개그 안웃기면 고무줄 가지마 했죠. 잡아당겼다. 탁 따고 맞죠? 그래서 이런 인장력이 있고 반대로 누르는 힘이 압축력입니다. 그러면 이 축방향력이 인장력과 압축력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 중에서 보통 이 축방향력 중에서는 이름대로 수직 수직으로 있는 수직부재가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기둥하고 벽이 수직부재죠. 수직으로 썼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기둥은 수직이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서 있을 때는 수직부재고 잠을 잘 때는 무슨 부재입니까? 수직부재죠. 맞죠? 무엇에 자자나요? 그러면 이제 틀려집니다. 그러면 보통 수직부재인 기둥이나 벽은 수직부재인 기둥이나 벽은 어떻게 됩니까? 이 수직부재인 기둥이나 벽은 압축력을 받을까요? 인장력을 받을까요? 한번 우리 서 있는데 막 잡아당겨집니까? 아니죠. 압축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직부재인 기둥이나 벽은 압축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16회 때 시험 낸 거예요. 그런데 인장력을 받는다고 이렇게 시험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수직부재는 압축력을 보통 누른 힘을 많이 받습니다. 누른 힘. 그래서 이 수직부재는 기둥이나 벽을 자, 우리가 수직부재는 압축력을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둥에 압축력이 가해졌습니다. 압축력을 가했습니다. 압축력을 가면 그러면 이 구조부재의 여기에 내부에서 그 압축력에 견뎌기 위해서 저항을 해 자, 반대 힘이 발생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부재 그래서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이 구조부재에 생기는 힘을 갖다가 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재력 이 구조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입니다. 생기는 힘이 바로 응력입니다. 응력 또는 부재력 이란 용어를 씁니다. 부재력 그런데 교수님들은 다 이 용어를 씁니다. 응력을 씁니다. 부재력은 잘 안 씁니다. 왜? 누가 짧아요? 응력이 짧아요? 부재력이 짧아요? 이거는 세자고 얘는 두자죠? 그래서 응력을 보통 씁니다. 응력 그러면 압축력이 작용했으니까 그러면 이 내부에서 뭐가 생긴다? 압축 응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압축력에 대한 저항하는 힘이 압축 응력이에요. 그럼 저거하고 같죠? 엽기 선수들이 간혹가다 엽기를 딱 떨었을 때 엽기 위에 떨었으니까 위에서 압축력이 제한되죠. 거기 지탱 못하면 탁 나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수 중에 한 분 팔 다쳤죠. 선우구였었는데 남자선수 요새 요번에 제기했다 카던데 전혀 관심이 없지? 옛날에 그분 빼기 모릅니까? 누구였죠? 여성분? 장미랑 장미랑 얘는 모릅니까? 서재혁 남자선수 서재혁신가? 맞죠? 그래서 이 압축응력이 생겨야 됩니다. 아니면 뭐가 됩니까? 그럼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지었어요. 건축물을 지으니까 하중 때문에 뭐 됩니까? 침화될 수 있죠? 그러면 땅에서 집안에서 땅속에서 저항하려는 힘이 발생해야 돼요? 아니면 침화돼요? 그래서 요새 서울 산 사람들이 대전도 앞으로 그럴 수 있어요. 대전은 앞으로 지하철 그만 뚫으러 가세요. 공사 대형 공사 지하철 공사 마이하면 공동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수 이동으로 침화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중국이 물을 하도 뺏어가지고 상하이 위험합니다. 우리나보다 더 위험한 데가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상하이는 공사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고 걔들이 안 씻다가 막 씻는다고 물을 쫙 지하수를 뽑아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걔들은 상하이 전체의 시가 1년에 몇 센치씩 가라앉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죠. 밑에서 지중응력이 생기는 거예요. 땅 속에서 응력이 발생하는데 지중응력 그러면 하중에서 집안이 저항하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응력 응력이라고 합니다. 간략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16회 때는 이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 부재 가지고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장력 압축력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걸 테스트를 했던 유형의 문제가 16회 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보시고요. 그래서 5번 가지고 16회 때 나왔습니다. 5번 5번 가지고 16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 그래서 거기 나오죠. 기둥이라 하면 높이가 최소다면 3배 혹 이건 안해요. 주로 축 방향에 압축 하중을 지지하는데 그러면 압축력을 받는다는 거죠. 압축력 그래서 그 개념 가지고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4번 한번 봐두세요. 벽이라면 두께가 직각으로 측정해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가 넘는 수직 부재를 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벽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벽하고 이렇게 벽이 있으면 이 두께에 대해서 이게 이제 벽 두께가 있을 때 이 두께 이 벽 두께가 있을 때 최소한 이 벽의 길이가 이 길이가 이 두께의 3배 이상이 돼야지 벽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벽이 되기 위해서는 3배 이상 그러면 이 두께 두께의 3배 이상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벽 두께가 20cm였다고 가정합시다. 20cm였으면 이 길이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60cm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60cm 이상 돼야지 벽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벽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길이가 두께의 3배 이상은 돼야지 벽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파트 있죠? 최근 아파트들이 벽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너무 짧게 돼 있으면 그 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벽으로 인정 안 한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5번이 있죠? 5번의 기둥 정의를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 5번의 기둥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기둥은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집에 어린 애 보고 아이고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이러면 안됩니다. 부캐가 기둥이에요. 맞죠? 커 봐야지 기둥 될지 안 될지 알죠? 맞아요? 요새 뭐라고 하죠? 캥거루족이라 합니까? 부모님한테 딱 붙어서 나는 살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둥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고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돼야지 기둥으로 봐줍니다. 최소 단변 치수가 20cm 이상이 돼야 돼요. 기둥은 기둥은 최소 단변 치수가 20cm 이상 되면서 이 단면적이 이 단면적이 이 면적이 기둥을 딱 자랐을 때 이 단면적이 600cm 이상 돼야지 기둥으로 봐줍니다. 무조건 기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직 부재라고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맞죠? 투표권을 막 안 주죠? 맞죠? 그래서 기둥은 최소 단변 치수가 20cm 이상 되면서 단면적이 600cm 이상 돼야지 기둥으로 인정을 합니다. 기둥 아 이런 거는 막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혹시나 가르쳐 드린 거고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축방향력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압축력 인정력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건 꼭 정리 하나 주세요. 잡아당기는 힘이 무슨요? 인정력 누른 힘이 압축력이에요. 그러면 수직 부재는 압축력을 받고 반대로 그럼 수평 부재는 무슨 힘을 받는다? 빨랫줄 기억하면 돼요. 빨랫줄에다가 빨래를 널게 되면 잡아당겨지겠죠. 축 처지겠죠. 맞죠? 힘이 생기면서 인정력이 발생합니다. 아주 휘어지죠. 힘 모멘트가 휘어지면서 보통 인정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거기 보시면 2번에 보면 전단력 전단력이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2번에 그 뒤쪽에 전단력 이제 시험 우리 자주 언급되는 거 정리해 드릴게요. 전단력 부재를 아 참 용어를 써놨구나. 뒤에 자 용어는 자 저기 보시면 나옵니다. 전단력 개념이 페이지 11페이지 보십시오. 아니다. 아니구나. 거기 없구나.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거기 전단력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위처럼 자르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절단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재가 있으면 그래서 이 두 개의 반대의 힘에 의해서 이 부재를 자르려고 절단하려고 하는 힘 이게 전단력이에요. 그러면 보통 가위로 종이를 절단하죠. 자르죠. 이것이 무슨 힘이다. 전단력이에요. 이 전단력 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절단하려고 하는 힘 자르려고 하는 힘을 전단력 이라고 합니다. 전단력 그러면 여러분이 전단력 보통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단력 은 어디에 커지는가 전단력 은 항상 이걸 기준을 잡으세요.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아픕니까 아픈데가 전단력 큰데 손끝이 아픕니까 여기 어깨가 아픕니까 어깨가 아프죠 그럼 여기가 전단력 이 커지는 그러면 전단력 전단력 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보시면 여기 기둥이 있다 여기 자 여기 보호가 있다 이렇게 수평 부재가 있으면 여기 여러분들이 막 하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통 자 그 부재하고 힘이 가까이 있으면 전단력은 커집니다 절단하려고 하면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도 힘이 작용이 되지만 이 부재 내부에서도 억력이 생겨야 되거든요 저항하려고 그래서 이 두 개 힘이 가까워야지만 전단력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돼요 가위가 붙어야지 종이를 절단합니까 벌어져야지 종이를 절단합니까 붙어야 되죠 그래서 미용 가위하고 엿장수 가위를 비교하시면 돼요 엿장수 가위는 두 날이 어떻게 떨어져 있죠 그래 소리 나야죠 아니 저 호방여태가 한 번씩 쇼하는 거 나오지 아니 거기 엿장수 대치 치고 다니는 있죠 그거는 둘이 벌어졌거든요 그거는 절단하려는 용 아니죠 며칠 전에 때리고 소리 내고 홍보용 아닙니까 그런 용어로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전단력은 힘이 가까워야지만 전단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 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전단력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현재 이 부재가 있을 때 이겁니다 밑에서 지탱하고 있으면 위에서 누를 때 이 분필이 절단되는 부분이 가장 전단력이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까이 절단됐죠 전단력은 이런 기둥 가까이 갈수록 전단력이 커집니다 항상 어떤 부재에 그래서 전단력은 명심하세요 어느 쪽이 커진 다음 가까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일본에 한 2-3년 남았을 겁니다 대지진 오기 전에 2-3년 정도 아마 남았을 겁니다 저 아베가 하도 지랄하는 바람에 아마 올 겁니다 아베 제 인기간이 아마 오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지진이 오죠 지진이 오면 이겁니다 여기 집안이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그럼 어디가 전단력이 커진다 자리로 가느냐 하면 지방 가까이 그럼 1층 부분이 제일 전단력이 큰 거에요 1층이에요 그럼 지진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붕괴되는 층이 어디다 1층이에요 1층 그래서 1층은 사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1층이 좋은 점은 2층에만 좋죠 많이 엘리베이터 고장나도 관계 없다는 거고 빨리 1층이 더 간다는 거고 뭡니까 불나서 또 빨리 나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만 좋은 점이고 나머지는 나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층은 사지 마세요 1층은 대지진이 오면 바로 붕괴됩니다 여기 제일 먼저 붕괴됩니다 1층 붕괴됩니다 그 건물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전단력이 최고 여기 절단됩니다 건물이 그래서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전단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실 것이 이겁니다 힘에서는 인장력 압축력 전단력을 기본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에 누른 힘이 뭐다 압축력 그리고 전단력 이 세 가지 힘을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전단력은 축방향력이 아니죠 아까 축방향력은 아까 했죠 여기에서 축방향력은 인장력하고 압축력이죠 이 축방향으로 작용되는 힘이 축방향력입니다 그럼 전단력은 축방향력이 아니죠 그게 직각으로 작용되니까 축방향력이 전단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적인 측면을 했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건축물에 작용되는 힘 하중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하중 하중에 대해서는 작년은 아주 기본적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출제를 안 했고요 그래서 하중은 지금 현재 시험은 고정하중이 있죠 얘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고정하중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출제가 많이 된 것이 바로 7페이지 보면 지진하중 지진하중이 그 다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정하중이 지금 4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지진하중이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진하중이 3문제고 그 다음에 앞에 온 2번의 적지하중이 있죠 즉지하중이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2번 하라중이 2번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걸 구분하는 거 장단기 그러면 먼저 하중을 공부할 때 먼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건축물에 작용되는 하중은 무엇이 있나요 인청년 작년은 이 시험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구나 17회 17회 시험에서는 장기하중하고 단기하중에 대해서 안해야 모르느냐 장단기 이 구분을 한번 출제를 해야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작년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장단기 아느냐 모르냐 이걸 출제고 그러면 장기하중하고 단기하중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단기 그러면 장기하중은 건축물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하중이죠 이것이 장기하중의 개념입니다 장기하중 건축물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하중입니다 지속적 계속 작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기하중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뭐다 단기하중이죠 그래서 단기하중은 건축물에 장기간 작용되는 하중을 보통 단기하중으로 봐줍니다 단기하중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겁니다 바람이 불죠 간혹 가다가 태풍 오고 바람의 영향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태풍이 매일 매시간 계속 오는 거 아니죠 여기 실내에 있을 때는 바람 안 불죠 그러면 바람 같은 거는 단기하중이다 장기하중이다 단기하중이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장기하중은 거기 나오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거기 고정하중 나오죠 고정하중 그러면 고정하중이라는 것은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고정하중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고정하중이라고 보시면 사람으로 보면 뼈대무게 사람 옷 다 벗고 이게 고정하중입니다 옷 다 벗고 그 다음에 대장내시경 하려고 하면 쏙 다 벗어야 되죠 대장내시경 하면 약 줍니까 약 안 줍니까 아직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 약을 주면 싹싹 나온다고 해야 돼 누가 대장내시경 하는데 자주 가더라고 하자 이제 싹 비운 상태 고기 무슨 하중이다 고정하중입니다 건물로 치면 이 구조물의 자중입니다 뼈대무게 고정하중은 이 구조물의 자체 무게입니다 이 구조물의 자체 무게입니다 이게 고정하중입니다 건물에서는 구조물 자체 무게 그 자체 무게니까 자중이죠 자중 자중을 고정하중이라고 합니다 고정하중 구조물 자체 무게 그러면 이 구조물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보죠 쉽게 이제 뼈대 뼈대 골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뼈대 골조 그럼 이런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바닥판이라든지 뭐 벽체라든지 많겠죠 벽이라든지 뭐 또 계단이라든지 이런 등등등 많겠죠 이런 무게를 고정하중이라고 합니다 고정하중 고정하중 그런데 여러분들이 겁니다 우리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한 거는 뼈대에요 뼈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은 뼈대지만 뼈대에 해당되지만 많이 먹고 적게 먹고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있다가 몸무게 차이 있죠 화장실 가고 몸무게 측정하고 화장실 안 가고 몸무게 측정하고 다르죠 아 그거 테스트 안 해봤습니까 몸무게 측정할 때는 절대 화장실 가고 나서 절대 안 먹어야 됩니다 그럼 죽어듭니다 일정 부분 자 그래서 이것을 고정하중이라고 하죠 고정하중 구조물 자체의 무게입니다 그러면 고정하중은 어디에 속할 수밖에 없다 장기다 단기다 장기하중에 속한다는 거예요 장기하중 장기하중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기본만 잡으십시오 지금에는 구조물의 자체의 무게 뼈대 골조의 무게가 고정하중입니다 그런데 거기 2번에 보시면 무슨 하중 나옵니까 적재하중 적재하중 교수님들은 거의 하라중을 많이 씁니다 라이브로드 하라중 하라중 적재하중 하라중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적재하중 하라중은 건물에는 이겁니다 건축물에는 기본으로 이 두 개 하중이 있습니다 건축물에는 고정하중하고 적재하중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고정하중이 아닌 나머지 하중이 다 무슨 하중이다 적재하중 하라중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적재하중 하라중인가면 이거는 구조물에 부착 고정이 안 된 거예요 부착 고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여러분들 이겁니다 사람이라든지 이런 가구라든지 이런 물건들 있죠 물건 같은 거 이런 등등 많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재하중 하라중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에 나왔을 때는 이거 하고 이거 쿠폰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부착 고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죠 여러분들이 고정하중이 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스 할 때 다리를 묻어두면 됩니다 그럼 고정하중 됩니다 그런데 부착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하중? 하라중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책상 보세요 부착 고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럼 무슨 하중? 하라중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벽 지금 부착 고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거 됐죠? 그럼 이건 무슨 하중? 고정하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간혹 가도 이런 벽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보면 그냥 중간에다 세우는 벽이 있죠 큐비클 해가지고 큐비클 시스템입니다 그냥 나하고 나하고 그냥 간단히 일어나면 보이고 안 일어나면 옆에 안 보이도록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고정 부착 안 된 경우 있죠 그런 것은 고정 부착 안 되면 무슨 하중? 하라중입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고정 부착 여부 가지고 간단히 따져 주시면 됩니다 그럼 건축물에는 그럼 얘도 그럼 이 하라중이죠 이 하라중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장기하중일까요 단기하중일까요? 단기? 여러분들 식사한 거 장기예요 단기예요? 계속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단식해야 돼요 계속 밀어내기 하고 있죠 바뀔 뿐이에요 맞죠? 바뀔 뿐이에요 건물에 사람이 바뀔 뿐이에요 이사가고 이사가고 왔다 갔다 하고 맞죠? 가구가 있다고 버리고 새로 사고 소파 찢어지면 새로 사고 했죠? 바뀔 뿐이에요 계속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하중이다? 장기하중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장기하중 고정하중하고 무슨 하중? 하라중 이 두 가지가 장기하중입니다 명심하세요? 장기하중 기본적으로 몇 가지? 두 가지였습니다 가장 기본이 고정하중하고 하라중 이 두 가지가 장기하중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겁니다 순수한 뼈대에 몸무게만 재는 게 아니다 맞죠? 안에 적재하중도 있다는 겁니다 하라중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장기하중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장기하중에 속합니다 정리를 해두셨고 나머지 요소는 무슨 하중이다? 단기하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넘겨보시면 적설하중이나 이런 6페이지 있죠? 적설 눈 있죠? 지붕이 쌓이는 눈의 무게가 적설하중일 거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지진하중 지진하중이나 이런 것은 그리고 넘겨보면 19페이지에 풍하중이나 이런 것들은 무슨 하중에 속한다? 단기하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교수님들은 절대 특별한 분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앞전에 조금 특별한 분들이 좀 들어가는 밤에 에너지 전공하신 분 이런 분들 가서 앞전에 이거는 좀 내면 안 되는데 출제를 했어요 교재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뒤에 647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보면 거기 보면 마지막 647페이지 BMS가 해놨습니다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이거 표준화도 아직 안 됐는데 이걸 갖다가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앞전 8월 며칠 날이더라 우리 시험이 7월 며칠 날 치는데 이 8월 며칠 날 표준화하자고 공청회 했거든요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난이도 조절하려고 낸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해놓은 내용 거기에다 교재에다 해놨는데 8월 달에 공청회 했다니까요 이거 표준화하자고 이제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앞전에 그것도 영어를 다 써놓으면 또 알까봐 약자만 써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출제했는데 좀 문제죠 그래서 약간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난이 이 덫도 보지도 못한 거 이런 걸 간혹만 한 번씩 냅니다 난이도 조절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오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기본책에 없는 거 있죠 이제 발표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시사성으로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할 수 없죠 찍든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흐름상 이겁니다 거의 기본은 이겁니다 시험 가면 이 개념을 아느냐 고정 이걸 알면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건축물에 가장 일본 같은 경우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거 지금 현재 보면 한태평양 일대에 지진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올해는 다시 지진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16회 때 제가 지진하중이죠 그 7페이지 지진하중이 1회 때 냈거든요 1회 때 지진하중이 1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10회였어요 10회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6회 때는 제가 이건 꼭 나온다고 했던 건데 16회 때 출제를 했거든요 16회 때 그런데 이번 시험은 바로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는데 아마 이번에 바로 나올 거 같습니다 느낌이 느낌이 아마 바로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하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9시열 기본만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만 할 견 어려운 거 하면 다 도망갈까 봐 천천히 기본을 잘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만 잘 잡아놔도 시험은 의외로 잘 맞춥니다 그래서 기본을 생무시하면요 나중에 저 뒤에 가서는 특강하고 이럴 때는 기본을 안 하거든요 기본은 안다는 가정하에서 그냥 건너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에 가서는 기본은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좀 충실하게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장기 뭐가 장기화중이다 건축물에는 고정화중하고 쉽게 건물에 있는 하중이에요 맞죠? 지금 현재 건물 내에 지금 현재 활화중하고 고정화중은 있죠 이게 장기화중인 거예요 기본이 그러면 바람이나 지진은 건물에 이제 없어요 없죠? 실제로 없죠 그것이 단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 그래서 이 지진하중은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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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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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